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 개수 TSC 제3부분 71부터 80까지 진행할게요. 제3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창성과 손발료예요. 육창하게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말하는 느낌 있어야 돼요. 대화하는 느낌 있어야 돼요. 로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려운 문법과 단어 여기서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오는 질문과 대화 내용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어려운 문장 사용하면 이상해잖아요. 자연스럽지 않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정 대화는 느낌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71. 니드 한유 쑤어다 쥔하. 쥔샘무니 니드 한유 쑤어다 쥔샘무니 당신 중국어 너무 잘해요. 정말 부러워요. 汉语, 중국어,说得真好,说得好, 종두포에요,说得好,说得好, 말이 잘한다, 말하기 너무 잘해요, 라는 뜻이에요, 말이 좋다도 돼요, 종두포 써야 돼요,说很好 아니에요, 说很好, 이런 말 없어요,说得真好, 더 이상해요,说得真好,说得很好,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어 너무 잘해요, 真羡慕你,真羡慕你,羡慕 부러워요, 동사여 A,羡慕B, 이 단어 잘 기억해주세요, 정말 부러워요, 칭찬여 칭찬, 칭찬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哪儿啊,我的发音不太好,还差得远呢, 哪儿啊,我的发音不太好,还差得远呢, 哪儿啊, 아니요, 여기 오디오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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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儿啊,哪儿啊,哪里,哪里, 랑 똑같아요, 谢谢 얘기해도 되지만, 근데呢, 아시아 문화는, 거기다 좀, 轻松하게, 그렇죠? 哪儿啊, 아니요,我的发音不太好, 发音,发音,发 얘기할 때 입술, 发,发,发, 입술 좀 물어주세요, 发音, 바른, 는데시요,不太好, 별로예요, 我的发音不太好, 바른이 안 좋아요, 별로예요, 还差得远呢,还差得远呢, 还差得远呢,还差得远呢, 还差得远呢,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哪儿啊,我的发音不太好,还差得远呢, 看 중적으로 한 번 얘기해보세요, 哪儿啊,我的发音不太好,还差得远呢, 72,我现在去医院体检, 你也跟我一起去吧, 我现在去医院体检, 你也跟我一起去吧, 我现在去医院体检, 体检,体检, 身体空洒요,空洒, 体呢,身体, 몸, 体呢,空洒, 你也跟我一起去吧, 같이 가자, 我现在去医院体检, 我上个星期已经体检过了, 你和小李一起去吧, 他今天也要体检, 我上个星期已经体检过了, 你和小李一起去吧, 他今天也要体检, 저는 지난주에 이미空洒을 받았어요, 小李랑 같이 가세요, 可能 오늘도空洒을 받아야 해요, 上个星期, 오늘 공진을 받았어요. 니和小李一起去吧, 小李랑 같이 가세요. 타지天也要体检. 야, 해야 한다. 体检, 공진, 그래도 오늘 공진 받아요해요. 타샌번 이거 주세요. 我上个星期 已经体检过了, 니和小李一起去吧, 타지天也要体检. 我上个星期 已经体检过了, 니和小李一起去吧, 타지天也要体检. 73. 谢谢 니来看我, 谢谢 니来看我, 병원에 와주셔서 강사해요. 여기 어디요? 병원에요. 이 친구는 입원했어요. 이 친구는 입원했어요. 불상해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 别客气, 니什么时候出院? 今天觉得怎么样? 好点了吗? 别客气, 니什么时候出院? 今天觉得怎么样? 好点了吗? 고맙기요. 언제 퇴원해요? 오늘 어때요? 좀 나으셨어요? 别客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기요. 상대방, 상대방谢谢 얘기할 때는 부客气 얘기해도 되고, 别客气 대답해도 돼요. 客气는 무슨 뜻이냐면, 예의가 바르다는 뜻이에요. 예의 많이 차리면 권리 있잖아요. 친하지 않으잖아요. 그래서 예의 많이 차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의 많이 차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别客气, 우리 친구잖아요. 예의 그렇게 차리지 마세요. 음흠. 니什么时候 추윤? 니什么时候 추윤? 추윤? 퇴원하다는 뜻이에요. 추윤? 퇴원 얘기하면 안 돼요. 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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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언제 퇴원 해요? 징팀觉得怎么样? 징팀觉得怎么样? 오늘 어때요? 하오 덜어멘? 하오 덜어멘? 쫙 낫어요?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하오 덜어멘? 하오, 조그다. 덜, 덜, 그 이 뺐어요. 하오 덜어멘해도 돼요. 그 이 뺐어요. 우리 나중에 얘기할 때는 이 숫자는 많이 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많이 필요 없어요. 강조할 때만 이 들어가요 여기 강조는 말투안이라서 이 없어도 돼요 好点了 마 좀 낫어요 여기好呢 좋다는 것이도 있고 낫다는 것이도 있어요 好点了 마 좀 낫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别客气 你什么时候出院 今天觉得怎么样 好点了 마 다시 别客气 你什么时候出院 今天觉得怎么样 好点了 마 강조적으로 따라이겠어요 무조건 강조 있어야 돼요 강조 없으면 안 돼요 74 你在找什么 你在找什么 找 찾다는 것이 못 찾고 있어요 못 찾자요 는 것이 在 나하고 있다 는 것이 你在找什么 못 찾고 있어요 我的钱包不见了 你看到了 마 一个红色的钱包 我的钱包不见了 你看到了 마 一个红色的钱包 나 지갑 안 보여요 당신 봤어요 一个红色的钱包 빨간 지갑이에요 我的钱包 지갑不见了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不见了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방금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다不见了 물건 찾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不见了 어디 갔어 不见了 없어졌어 不见了 러 빠트리지 마세요 러 같이 연결 써요 여기서 평화에요 평화 아까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 부见了 없어졌어 你看到了 마 봤어요 이거 다우 빠트리지 마세요 결과 보여요 결과를 나타났다 단성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看到了 마 화면 보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여기 지금 저 얼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한테 물어는 것은 看到了 마 저 이 화면 보이세요 看到了 마 이렇게요 러 마 이거 다우 없을 때는 칸 러 마 어동 행동 했어요 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재미있는데 봤어 니 칸 러 마 그냥 어동 행동 했어요 그대는 칸 러 마 어동 화면 어동 물건 보이세요 무조건 다우 들어가 보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칸 러 마 와 칸 다우 러 마 잘 써주세요 니 칸 다우 러 마 이거 홍색의 젠바 빨간 지갑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的钱包 不见了 你看到了 마 一个红色的钱包 我的钱包 不见了 你看到了 마 一个红色的钱包 칸 러 마 칸 십五 你的钱包 里面 有什么 你的钱包 里面 有什么 당신 칠갑 안해 뭐 있어요 칸 包 칠갑 里面 里面 안내 里面 안내 里面 안내 有几张 신용卡 신용卡 신용카드 발음 비슷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신용카드 카드 양사 1장 신용카드 2장 신용카드 몇 장 신용카드가 있어요 신份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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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证 이런 거 비슷하는 발음 잘 기억해 주세요 신분证 신份证 신份证 신분证 신분证 있어요 还有 크리구 도 있어요 5만원 5만원 도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的钱包里 有几张 信用卡 신份证 还有 5만원 我的钱包里 有几张 信用卡 신份证 还有 5만원 76 你怎么 脸色 这么难看 你怎么 脸色 这么难看 당신 왜 안색이 안 좋아요 脸色 안색 난看 목생게 써는 뜻이도 있고 안 좋다는 뜻이도 있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도 있어요 脸色 난看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안색이 안 좋다 또 하나는 북글 페이스 넸色 난看 표정이 안 좋다는 뜻이도 있습니다 다脸色 很 난看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 지금 김분이 안 좋아요 표정이 좀 안 좋아요 脸色 很难看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플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김분이 안 좋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왜 안색이 안 좋아요 왜 안색이 안 좋아요 근데 TSC에서 이런 말 나오면 거의 다 몸 아플 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음 덩더리하 머리 너무 아파요 덩더리하 덩더리하 신막이 아파요 엄청 아파요 덩더리하 유창대까지 기억해 주세요 덩더리하 많이 사용해요 헌신 연기하면서 좀 얘기해주세요. 그때는 우리 말투 좀 더 잘 안 썼고 좀 더 재미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연습할 때는 원로민 소리를 들어보세요. 로봇 소리를 들지 마세요. 그 로봇 발음이 좋지만 근데 리듬과 속도도 다 똑같이잖아요. 로보잖아요, 로봇.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도 여보를 될 수 있어요. 우리 말할 때는 소리 크다가 작아지고 중요한 내용을 좀 세게 얘기하고 좀 말투 있잖아요, 그 리듬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면 좀 감정도 있어요. 그런 대화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습할 때는 원로민 소리를 많이 듣고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연습할 때도 꼭 연기하면서 해주세요. 77 아니구, 메이 칸. 칸 라, 한국뒤 쑤 라. 헌크시,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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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칸 라, 한국뒤 쑤 라. 헌크시,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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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봤어요. 한국뒤, 뒤는 팀이요, 팀. 쑤 라 졌어요. 쑤 이 발음은 뭐 똑같아요? 채, 채도 쑤에요, 쑤. 그래서 우리 경기할 때는 채 보면 안 돼요. 왜요? 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쑤 책 좋으지만 경기하거나 도파 할 때는 쑤 책 절대 안 봐요. 쑤 가져가지도 안 봐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의미 가지고 있잖아요. 쑤. 기억났어요? 쑤. 그리고 쑤, 쑤. 아저씨. 쑤, 쑤. 쑤, 아저씨. 엉컬, 쑤, 쑤. 도 쑤에요, 이 발음. 한국뒤 쑤 라. 한국뒤 쑤어요. 헌크시, 헌크시, 헌크시.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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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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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워이 워이 여기다 생각하다. 근데 쑤드라 무슨 차이 있어요? 워이는 이 순간 잘 못한 순간이야. 마지막 알게 됐어요. 뭐뭐주 알았다. 응, 뭐뭐인 줄 알았다. 아,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요. 예, 진짜. 그 사람 중국인 줄 알았어요.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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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 중국어 른. 워이 워이 다 시 중국어 른. 사실은 중국인 아니에요. 마지막 결과 알 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음, 쑤드 여기서 넣어도 괜찮지만 근데 그런 말투 없어졌어. 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말투 없었어요. 워이 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워이 인다. 워이 뭐뭐다. 구 뭐뭐하고 싶습니다. 인는 이기다. 구, 이기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졌어요. 이해하시죠? 하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말투 없었어요. 한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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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以为会赢的 78 欢迎光临 这件衣服是今年最流行的 欢迎光临 这件衣服是今年最流行的 欢迎光临 欢迎합니다 Welcome 欢迎光临 들으면 아시죠 어디에요 这件衣服是今年最流行的 流行 유행하다 人기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是吗? 可以试试吗? 我穿中号的 是吗? 可以试试吗? 我穿中号的 그래요? 今 봐도 돼요 저 M 사이즈를 입어요. 시마 그래요? 그이 시마 시시 시시 뭐뭐 해보다 테스트 같아요. 그이 시마 입어봐도 돼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중국 쇼핑 가면 필요하는 말이에요. 입어봐도 돼요? 그이 시마 워천 중하우더 나 M 사이즈예요. 중하우는 M예요. L는 다하우 S는 샤화 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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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쇼핑 가면 되는 S,M,L 얘기하면 돼요. 중하우 여기서는 테스트라서 중하우 나올게요. 워천 중하우더 워천 중하우더 저 M 사이즈를 입어요. 好 간편적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시마 거이 시시 뭐 워천 중하우더 시마 거이 시시 뭐 워천 중하우더 79 니 쯈음 니 쯈음 하이 미 라이 워만 쯈음 니 쯈음 니 쯈음 니 쯈음 니 쯈음 왜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요 워만 워만 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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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를 했다 약소를 했다 쯈음 오던 약소 오던 약소 오던 약소 오던 약소 했어요 오던 약소를 했어요 뒤에 다 붙어 쯈음 쯈음 뱐 뱐 뱐 이고시래 만나기로 약소를 했잖아요 니 쯈음 니 쯈음 니 쯈음 니 쯈음 어디에요 니 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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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나왔어요 路上堵車堵得厉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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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무 막혀요 你再等一会儿 你再等一会儿 중도 기다려주세요 再呢 等 기다려다 一会儿 중도 你再等一会儿 중도 기다려주세요 15分钟后到 十五分钟后到 중도 기다려주세요 路上堵車堵得厉害 你再等一会儿 十五分钟后到 路上堵車堵得厉害 你再等一会儿 十五分钟后到 80 我们走着去电影院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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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着去电影院吧 我们走着去电影院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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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概 대충 대량 数量이 분명히 얘기할 수 없을 땐 大概 사용해 주세요 要 要는 필요한다 걸리다 多长时间 多长时间 얼마나 걸려요 走着去大概要多长时间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会不会迟到啊 会不会迟到呀 늦지 않나요 迟到 即가요 늦게 도착한다 会不会迟到啊 늦지 않나요 会呢 可能성이 있다 会不会 이런可能성이 없나 会不会迟到啊 即가 할 거 아니야 안 늦죠 늦지 않나요 走着去 大概要多长时间 会不会迟到啊 走着去 大概要多长时间 会不会迟到啊 아 오늘은 일단 8시까지 얘기할게요 자료 필요하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가르치는 내용 방법도 읽으면 TS의 제3부분 무조건 통과 가능합니다 잘 얘기해 주세요 화이팅 我们下次 再见